빨리 지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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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랬어 아 지금 우린 잠들어 어 빨리 뛰어 뛰어 어떡해 왜 A 안 올라갔어 아 나 벗자는 잘 모르겠다 그 말.. 그 말아 죽는거야 로비를 지금 지켜가 가래 망했어 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으 아 병원에 있으니까 자 그냥 생포 하래 통 쐬면 큰일날 수 있잖아 그지 아기들도 있으니까 아 지그 입 meng- 아 아기를 부탁하고 대순이를 부탁하고 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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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아 미안해 됐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자 뛰어져 온다 어떡해 어떡해 지금 달리고 있는거야 달리고 있어 일로 내려가란 얘기지 지금 뛰는거 아니야? 뛰는거야 뛰는거 저기요 움직이는걸 잘못해서 그런거 아니야? 그러네 빨리 잘 도망쳐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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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 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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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디야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가 좌우 으 pointed 오오일ард telePP 어려워 출처 아 잠깐만 강아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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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 빨리 와 왕궁 같이 모여 왕궁 뛰 왕궁 뛰 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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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볼게요 조심해 준비해라 빨리 뛰어야되 아 앞으로 빨리 지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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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랬어 아 지금 문이 잠겨 어 빨리 뛰어 뛰어 어떻게 왜 에이 안돌려 나 버튼을 잘 모르겠다 그 말아 죽는거야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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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슥 나가서 바로 또 열어버려 이따 A 누르는 거래요 A 이따가 자 A A A 보호 A 눌러요 A 그렇지 와 어 나 어떡해 나 이거 내 차례네 나 얼로가 나 얼로가 미안해요 수술중이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패드에 나야되 나 이 패드에 나야되 나 이 패드에 나야되 왕기구로 빨리 나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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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다 이루고도 공포물로 번영하면 되는데 이제 왜그러지 여기는 또 차오겠지 왕코 차례 같은데요 왕코다 왕코 왕코 화이팅 왕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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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게 어렵대요 오! 오! 이야! 잘 때린다! 우와! 미안해요! 얼마나 아플까? 어! 꿀밤 두 방에다가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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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잡혔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잡힌 것 같아 그렇지! 와이! 카운터! 아 나 못했었어 자 그렇게 어 웨이 아웃은 아 이거 너무 끝이 났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요 파이팅! 이 연출이 참 좋다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싸우는 옛날 게임에서 이런거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달려주세요 잘 따라주시죠 첫 번째 정 방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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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는 무조건 많나봐요 이제 또 애들 오겠지 흠 해외 쫓이지마 잘했다 잘 때렸다 그렇지 아 맞다 여기는 아까 제가 넘어갔었죠? 다음이죠 파이팅 그렇지 나에게 빈틈 보였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일단 Y 잘 눌러요 카운터 뜨는 건 Y 였습니다 그렇지 잘했다 여자분인데 오 미안해요 오 미안 좀 시켰어 필살기 너로 얹고 오 오 나는 어딨지 난 여기 있다 아 연출 너무 재밌다 좋다 멋있어 영화 같아 영화야 영화 저기 안에 있다 나 갈 곳을 찾아야 돼 나 갈 곳을 찾아야 돼 여기 있다 빨리 가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창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창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창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창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아 지금 환기구를 통해서 나간 줄 알고 아 빨리 가야 돼 어 슉 도망치자 어 아 아래 계단으로 아 아래 계단으로 아 이제 왕코만 내려오면 돼 아 도망칠 수 있어 아 근데 아직 아니네 아 깨지마 왕코 아래 있다 오 와 영화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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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문자가 쏘아야되나봐 어떻게 쏘더라 아 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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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쭉 안 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안 쏴도 될 것 같아 안 쏴도 될 것 같아 어 뒤로 가면 아까 창문 있었죠 그쵸 의무게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엄청 대단해 잘 잡으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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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퇴근 보관하자 이제 혀 열어로 열어라 아 으 아 안 닿아 어떻게 할겁니까 아 여기서 카메라는? 오 자연스럽게 난 나가는거야 이제 음 오 오 죽어 생각해 생각해 아 아 사람들 해볼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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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두 명의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네 다 봤어? 저 두 사람은 이 분이예요 네, 다 봤어요? 아니, 아무리 위험한 건가요? 다 봤으면, 조심하세요. 누군지, 누군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티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럴 수 있을지, 가까워야 할 수 있을까요? 다 봤을 때, 다 봤을 때, 알아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다 봤을 때. 아 걸렸다 움직이면 안되나 보다 계속 있어야 되나 봐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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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을게요 거기서 움직여 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어 방금 거 NG NG 자 재촬영 갑니다 어 크랩 아 맞다 인센트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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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왜 안자 아 아 우주 Esta I know my colleague just called me I think it's these two guys and the paper Yes, you seen them at all no Are they dangerous in anyway? if you see them you make sure you stay safe you call for any of us, OK? They do I know there's anything else I can do to help Sure 가만히 있어야지, 이만에는, 인지 그지 말고. 여기 있다면, 아무것도 궁금하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오프사님. 감사합니다. 조심해, 마이. 이럴 때 뛰어 나가면은 하수야 차분하게 그렇지 그리고 언제 뜨냐 바로 이때 되있지 오오이구야 윈도우로 윈도우로 으아아아악 오오오 으아아아악 왕코도 왔나 보다 아깝다 열어 소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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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려고 왕콘은 잡히는거 아냐 이러고서 아 여기 있네 아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야될까 어떻게 도와줘야될까 어떻게 도와줘야될까 차를 봤어 들어가가지고 어 어 잡혔네 왕콘은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응 아 운전해야 되네 오오 저거 피해 와 대단하다 나 어떻게 왕콘 언제 타 왕코코코코코코 어 빨리 릴리 타타타타 삐삐삐 헤헤헤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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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이 붙은거 잘했어요 추격전 어이구야 어 추격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 도망쳤다 쾌 재밌는 에피소드였어 이번 편이죠 병원 안에서 근데 도대체 하비는 언제 만났을까 아 비행기 타러 왔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처음에 앞에 파일럿 있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이제 해주겠죠 에밀리네요 에밀리 여자네 이 친구다 뱀을 저 뱀장어 아니 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긴게 오랜 만이야 빈센트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헤이 리오 잘 지냈지 너 또 그래서? 너의 친구야? 네 좋은 파이로드 알아봐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헤멜이 이 친구가 날 수 있어? 당연히 날 수 있어 어디로 갈거야?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로? 멕시코로 안 가겠다고 말하지 헤멜이, 너는 항상 잘 지내요 멕시코에 가면 내가 더 많이 달래요 오케이, 더블 그냥 두 벨 더블 네 내가 더 많이 달래요 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이냐?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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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나봐요 아, 여긴 하비는 하비의 멕시코에 있는 맨션인가봐요. 그 친구다. 난 아무 말도 안했다고. 걔네들이 말하려고 했는데 난 말 안했다고. 진짜 믿어줘 하비. 제발 정말 내가 맹세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줘. 더 무서운 거야. 내가 맹세해. 내가 맹세해. 그 친구다. 내가 맹세해. 내가 맹세해. 우리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맹세해. 오해! 주님. 저한테 맹세해. 다들. 다들. 어? 근데 뭐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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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너꺼야? 빈센트, 진짜 에밀리 누구야? 물어보지 마 이리 와 에밀리가 어떠니? 네, 그냥 이리 와. 도와줘. 도와줘. 네. 왕코가 진지해요, 표정이 여기 착장에겐 좋아? 아, 완전 빽빽한 정글이 되요. 네, 괜찮아요. 하늘에 가려는 자리에 가려는다. 그는 가진 좀 더 가까워야 되겠지? 어? 응, 고마워. 고소공장에 있잖아. 어디에 있겠어. 잠깐만, 에밀리. 여기가 가려는 자리에 가려는다? 네, 그래도. 안녕, 빈센트. 미친다? 우리 남은 시간을 더 많이 타고야할 수 있겠지? 안! 아, 나 가려는 자리에 가려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리지 않아. 그냥 잡고 기울이. 잘해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아, 나 고속흥붕증인데 쟤... 알겠어, 알겠어. 난... 얼마나 힘든지, 맞어? 걱정 안하겠어. 너는 알겠어. 내가 기다려야겠어. 헤이, 그 후소공증이 있다고. 나 완전 무서워가지고 바이빙 때 2m 앞에서도 못 뛴다고. 넌 이거 모를거야. 그 후소공증이 얼마나 엄청나 무서웠는데. 좋아. 에멀리, 내가 배달할게. 알겠어.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거 있으면 재미있겠다. 죄송합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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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해야 됩니까? 아... 아, 나 낙하산 싫은데. 일단은, 피엘플로우를 끄고 에밀리에게 로그북을 달라고... 어, 로그북 여기있죠? 로그북을 에밀리한테 주고요. 여기있어. 제가 확인해봐. 아, 근데 나도 뭘 해야 되잖아. 아... 근데 나도 뭘 해야 되잖아. 아... 그... 그... 그 문을 열래요. 그... 그 문을 열래요. 파버 들어오니까 그 날라가는 거 난거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걸... 이거부터 주고 올게요. 그 열래요. 그거. 자... 난... 난 어떻게 줘야 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줘야 됩니까? 자, 여깄다. 여깄다. 내가 열 수 있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 연료를... 이 연료 코스터드를... 빼고요. 네. 이제 비행기 타세요. 뭐 있어요? 아, 물? 좀 부숴게요. 그래요. 전 게임 한판 하고 있을게요. 아, 거기 게임도 있네?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그런가? 일로 와보세요. 같이 해봐요. 아, 그런가?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 이 녀석이야? 아, 저게 그냥 입에 그냥 항상 달고 사네. 빨리 와. 음, 좀 상대를 기다리고 있어. 저거 뭐 있죠? 한 판 붙자. 한 판 하고 갈게요. 원래 남녀들은 커 조케임께. 빠. 야. 난 짠 짠 짠 짠 짠. 무생게 입. 네. 스페이스. 아, 뭐야 뭐야. 너 봤어? 아, 아니. 던져. 던져. 좋았어. 고마워. 너 어디 가? 게임을 끝냈어. 저게 너무 늦어 게임이 약한게 드러났어 한손 게임에 자 비행기 타세요 갑시다 약하산 준비해요 이제 처음 시점으로 돌아왔죠 Group 2 나 부끄럽다 너.. 네.. 좀.. 내가 더 조금만 더 중심해, 알겠지? 잘해, 그래 알겠어? 당신의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당신과 빈센트와 빈센트의 관계가 필요해 알겠어 응 그 때에 대한 문을 써야 해 뭐? 뭐라고? 편지를 쓰라고? 난 악필이라고 린다랑 왕코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린다가 왕코한테 한 번 기회를 더 줬대요 그래서 내 말은 그 뭐지? 편지를 한 번 더 쓰라는 거예요 물론 너에게 달렸지만 효과가 있었대요 좋은 일이었어요 내 말은 편지를 쓰라 응, 나는 그 책을 쓴 타입은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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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좋은 일이야 아무튼, 그 애가 축하해 난 이 아기에게 도움을 드릴게요 고마워 응 고마워 빨리 뛰어내립시다 낙하산 오, 아니 오, 오, 오 어 레시코 왔나봐 받아봐 우와, 배경봐 멋지다 어 우리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왔대요 너희들 준비됐어? 으으 으으 팔을 쭉 뻗고 그리고 잘 조정을 해 너 스스로가 조율을 어 그리고 낙하산 땡기는 거 잊지 말고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이렇게 자 으 으 자 골드 알티가 이거야 레디 원 투 나볼까 나볼까 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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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언 왕콘 굿바이 왕콘 어떡해 너무해 나무해 날 밀어줘 자 움직일 수 있나봐요 저기로 떨어져야돼 지금 랜딩 스팟으로 오 재밌다 어떻게 떨어져야돼 자 내려갑시다 지금 우리 별 표시된거 보이죠 별 표시된거 저거 아래 아래 그죠 네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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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길 수 있는거 같긴해 기다려봐 근데 더 더 가야돼 어 진짜? 어 이제 당기라는건가? 어 왜그래? 저 멍충이 나 어떡하지? 야 이 멍충아 내가 말했잖아 오 안당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갈게 나 나 도와줘 잡아 멍추마 날 잡아 날 잡아 이 멍충아 빨리 알 알 알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굉장히 임만한 나세를 야 이 멍충아 떨어져야돼 나와 나와 저기로 가야돼 정말 저 피곤한 나 도와줘 정말 너는 도움이 안되는 녀석 이 왕꼬 정말 뭐든지 너의 의견은 다 과격하고 지금도 나를 거의 두번 죽게 만들뻔했어 이런 왕꼬 그래도 내가 도와줘 너 감옥에서 나왔잖아 정말 감옥에서 나오면 생각해 정말 이 왕꼬 자 꽉 잡아 꽉 잡고 있지 이 왕꼬 이 왕꼬 그 비행기 착륙을 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 비행기 착륙을 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더 플레이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만 플레이하고 끝이 아니라 아 다행이다 아 저 자세봐 굉장히 민망해 꽉 잡아 잡고있지 화따닥 아 웃겼어요 뷰도 좋았고 재미있었네 정글을 돌았습니다 빈센트의 의견을 듣는건 이번이 마지막이래 죽을 뻔했다고 자 이제는 아래랑 그 다음 그 다음 어디로 가야될까 처음에는 감옥 탈출인줄 알았는데 갈수록 언차티드 느낌도 좀 나고 다양한 그게 있네요 자 올라타세요 왕꼬 올라타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본다 우리 자 올라가 잡아줘 구감도가 상승했다 나 다시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쌓는거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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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이다 그리 쓴거 먹고 세 명이 있어 총 쏘면 들킨단 말이야 어떡하지 그치 아 그 이쪽으로 더 같이 써야될거 같은데 알게가 여기 근데 그리로 가면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쪽 숨어가지고 쏘라는 얘기 같아요 이쪽에 숨어요 이쪽에도 보이죠? 준비됐어요? 맞죠? 조준 조준 됐어요? 됐어요? 쏘울게요 하나 둘 셋 다 못 맞췄어 아 많이 온다 이제 조심 조심 잘 숨어요 쏘고 조준 잘해주시고 패드는 조준이 어려울거에요 제가 많이 할게요 잘 죽었네 내려갈게 가자 패드는 조준이 어려울거야 네 어려워 어려워 자 일로오세요 좋지 잘 쏜다 제가 갈게 자 와라 어디쪽이냐 잡았다 잡았다 저는 모두가 응 됐다 내려오시 내려와 왕코 내려와 어 이거는 단일한 장면 보여주진 않으면 좋겠어 자 어디있어요 어 내려왔어요 갑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리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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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떻게 다 잡겠다는거야 스나이퍼가 있대요 숙여 숙여 여기로 가자 숙이면서 가 올라가 올라가 숨어 잘 보고 숨어 숨어 조심해 아 나 총 맞췄다 아 미안 저기서는 멀어서 잡을 수가 없나봐요 빨리 갑시다 뭐 누구만 저렇게 도는거 있는데 나도 안해요 아 있어요 거기도 네 그런거 잘 쓰세요 잘 조심 제가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가지고 가볼게요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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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와 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오세요 빨리 빨리 조심해 빨리와 빨리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안으로 그렇지 여기있어 나 여기 오른쪽에 보일거에요 하늘판으로 돌아봐요 하늘판으로 돌아봐요 자 일로 오세요 오 총 쏘네 이 친구 자꾸만 아 아 잠깐만 여기서 쏴야 되나 올라가서 내가 쏠게 열면은 아마 걔가 쏠라고 할거야 열어주되 이따 열면 보일거야 얍 잡았어요 일로 올라와 와 여기가 쏠게 여기가 쏠게 스나이퍼 나도 여기에서 오 오 오 홀 아 왜 그러면은 그 길로 와야되요 제가 업무해줄게요 자 잘 와 알았어 커버해줄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잡았고 잡고있어 지금 빨리와 또 와도 돼 어 총 잘 쏴요 총 잘 쏴요 어디갔어 잡았다 자 또 와 빨리 가세요 왕코 내가 업무해줄게 걱정하지마 어딨어 어딨어 또 왔어? 저기 엄청나 지금 한명이 안보여 잡아줘야될거 같은데 아 여기 나오있다 얘 때문에 안보이는데 나온다 자 됐어 또 어딨어 어 자 잡고있어 잡고있어 오케이 오케이 총 쏴도 돼 그리고 괜찮아 자 잡았다 빨리와 빈센트 커버해주고있어 어 커버해주고있어 왜 안죽냐 총 쏴야돼 쏴줘야돼 숨어 아니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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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어 잡았죠 잡았다 잡았다 나 올라가는데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여기 여기 빨리 일로와 이쪽으로 올라와 여기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여기여기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아닌가 보다 나 내려갈게 여기로 쭉 와야 열어줄게 어찌될 이 문을 구워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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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린다 열어줘 열어자 열어자 열어라 열어윰 열어어질 열어어윰 열어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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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